네 배우 송아윤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른쪽으로 먼저 바로 봐주실까요 네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왼쪽도 다시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같이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힘든 시간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아 오늘 누가 상처받을 것 같나요? 아 그건 아니고?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다 좋은 상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송아윤씨의 깜찍한 인사였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